한글자막 by 한효정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효진 연구원님 모셔볼까요? KB 증권에서 오셨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KB 증권 김효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 김효진 연구원께서 어떤 이야기를 또 들려주실지 기대가 무척 큽니다. 제 이야기도 제 이야기인데 뒤에 권순우 기자님 취재기 너무 저도 궁금하네요. 요즘 좀 투자가 사실은 되게 다양하잖아요. 부동산도 있고 주식도 있고 비트코인도 있는데 요즘에 제가 40대 초반인데 진짜 모이면 비트코인 얘기만 하고요. 코인 얘기가 엄청해요. 엄청하죠. 특히 이제 저나 저희 남편처럼 월급쟁이들은 누가 이제 퇴사했다 이런 얘기들 엄청 많이 하거든요. 얼마를 벌어서 코인으로? 네. 어느 회사의 대리가 아니요. 삼성전자 그때 나왔잖아요. 되게 다양한 회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삼성전자만 있는 건 아니겠지. 근데 삼성전자 그때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저 멀리서 누가 얼마 벌었다더라고요. 약간 감이 안 오다가 나랑 같이 근무할 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해서 사람들 관심이 진짜 높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사원대리 때 주식 투자 좀 해가지고 특히 영업점에서. 나 그만두려고. 사람들이 몇 번 있었거든. 그만뒀어요 그 사람들? 그만뒀지. 그만뒀지. 그리고 잘된 분도 있고 다시 뭐 투자 상담사 같은 거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피부로 좀 많이 느껴진다는 거죠. 코인에 대한 관심들. 네. 제 이야기를 얼른 좀 액기스만 마무리를 하고 저희 코인 이야기를 들으러 가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fm적인 이야기를 좀 몇 개 드릴게요. 제가 한 한 달 전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얼마나 늘었는지를 쭉 업데이트 해드려요. 업데이트 해드릴 때마다 제가 되게 많이 늘었는데 경제를 아직 꺾을 정도는 아닙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시죠.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드디어 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최고치를 찍었어요. 인도가 난리더군요. 네.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하루에 막 30만 명? 네. 넘어가야. 이게 한 달 전에는 하루에 만 명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정말로 통계를 집계하는 데 차이가 있는 거. 인구가 또 워낙 많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조금 감정을 덜어내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인도를 빼면은 상황이 모두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 회색 막대기가 까만색 선으로 되어 있는 게 글로벌 감염자 수예요. 하루에 얼마나 늘고 있는지 이렇게 보시면은 지난 1월에 최고치를 이렇게 뚫고 완전히 올라갔거든요. 회색 막대기가 뭐냐면은 인도를 빼고. 그래서 만약에 인도를 빼도 정말로 빠르게 약화되고 있고 인도도 안 좋아지고 있고 라고 한다면 이거 코로나 이거 주식에 대해서도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려야지 될 것 같은데 회색 막대기로 되어 있는 인도를 뺀 세계 감염자 수는 최근에 며칠이지만 별로 안 늘어요. 별로 안 늘고 최고치와 비교하면 지금 최고치의 한 80% 정도 수준입니다. 물론 지난 한 달 동안에 감염자 수가 늘기는 늘었어요. 그런데 인도를 지금 조금 안타까운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인도를 제외하고 나서 보면은 지금 온 세계가 다 3차 재확산 4차 재확산의 공포에 있어야 되는 시기이냐 주식마저 조금 고민해야 되는 시기이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을 조금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주로 이렇게 일별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몇 명 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전 세계에서 이거를 한번 구해봤어요. 코로나19에 한 번이라도 걸렸던 사람이 몇 명이고 누적으로 어떻게 되고 백신을 두 번은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백신을 2회 이상 우리가 이제 완전 면역이 됐다라고 면역이 됐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누가 더 많을까를 한번 해봤어요. 해봤더니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한 1억 5천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처음부터 지금까지요. 그런데 백신을 우리가 국가별로 막 속도를 부지런히 맞고 있는 사이에 3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백신을 2회 이상 맞은 사람이 코로나19 감염자 수를 이렇게 뚫고 올라갔습니다. 이거 뭐 골든크로스라고 그러나요. 앞으로 차이가 훨씬 더 많이 벌어지겠는데 이게 날마다 날마다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백신을 맞은 사람은 2억 한 3천만 명 정도 됩니다. 이게 뭐 아주 청소년이나 성인이나 그리고 인디아같이 인구가 많은 국가들이 모두 맞으려면 시간이 걸리죠. 걸리지만 지금 코로나19를 감염 코로나19 걸린 사람보다 백신 맞은 사람이 되게 적어서 경제활동에 되게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상황이냐. 그렇지는 않다.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최고치이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안타까운 상황으로 가고 있지만 인도를 덜어내거나 아니면 코로나19 감염자 수와 백신 접종 인구를 비교했을 경우에는 경제에 대해서 속도를 조금 조절할 만한 필요는 있지만 이게 방향 자체를 고민할 상황인가. 지금 최고치니까 사실은 여기서 이게 경제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별로던데 라고 하면 사실은 데미지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를 좀 업데이트 차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세 번째 그림을 좀 보여주실래요? 제가 이거를 예전에 손으로 그려가지고 보여드렸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 경제를 보통 네 가지 국면으로 나눠요. 저점에서 기준선까지 올라올 때를 우리가 회복기라고 하고요. 기준선의 장기 추세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요. 기준선에서 정점까지를 확장기라고 합니다. 경제가 정말로 성장할 때. 정점에서 이제 다시 막고 내려올 때를 둔하기 혹은 후퇴기라고 하고요. 이게 기준선마저 뚫고 내려갈 때를 저희가 수축기, 경제 위축 이렇게 얘기를 하죠. 침체기라고 하죠. 이게 계속 이렇게 물결처럼 반복을 해서 경제가 앞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지금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가 업데이트를 해보니 지난 2월 통계, 3월에 발표는 2월 통계를 기점으로 해서 장기 추세를 뚫고 올라갔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저도 이제 경제 코멘트를 쓸 때 경제가 회복하는 속도가 어떻습니다. 미국이 좀 더 빠르게 회복합니다. 회복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가 기준선인 100을 뚫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는 회복이 아니고 찐성장이에요. 그래서 경제가 이제 회복을 넘어서서 확장 국면으로 들어갔다. 이 장기 추세라고 되어 있는 우성향하는 추세를 넘어갔으니까 찐성장이라는 거죠? 네. 지금부터는 국가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중국은 이미 이제 장기 추세를 뚫고 올라간 지 오래됐고요. 미국도 거의 이번 분기부터 한국도 다음 분기부터는 코로나19 때 깎아먹었던 걸 다 회복하는 그러한 상황에 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확장기에 접어든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가 달라지냐가 사실은 오늘 드리고 싶은 포인트예요. 네 번째 장표를 한번 같이 봐주시죠. 결론은 이겁니다. 속도가 조금 줄어요.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가. 왼쪽 막대기가 뭐냐면 회복 국면에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 기준으로 한 몇 개월 정도가 머무르고 확장 국면에 접어들면 몇 개월 정도를 머무르는 체류기간을 제가 나타낸 거예요. 오른쪽 막대기, 왼쪽이랑 오른쪽 막대기가 높이가 똑같죠. 둘 다 10개월입니다. 그래서 회복기를 지나서 확장 국면으로 가면 이제 곧 꺾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복 국면 저희가 지금 10개월 올라왔는데 이 평균을 대입한다고 하면 확장 국면, 경제가 찐 성장하는 기간도 10개월 정도는 평균으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이게 평균이 보통 어떤 땐 5개월이고 어떤 땐 15개월. 그렇게 해서 평균 10개월 이러면 평균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 서브프라임 이렇게 굵직굵직한 사건도 지금도 굵직굵직한 경기 위축이었으니까. 이때는 대체로 비슷해요. 편차가 별로 없습니다. 8, 9, 10, 11, 12 이 정도였다는 거죠?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회복 국면 저희가 10개월 쭉 이어왔는데 앞으로 경제가 빨리 꺾이냐. 앞으로 한 10개월 정도는 평균을 대입해도 경제가 앞으로 치고 나가면서 찐 성장을 할 수 있겠구나. 이 하나의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 좀 드실 수 있는 질문이 이번에 코로나는 약간 천지가 개벽하는 것처럼 우리가 처음 보던 건데 이런 평균치가 맞아요? 라는 의문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경기 저점에서 기준선까지 올라오는 기간이 딱 10개월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포기야 워낙 급격하게 위축하고 빠르게 회복하고 그러고는 있지만 기간은 평균을 대입해서 봐도 큰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복하고 똑같네요. 이걸 굳이 나눠서 볼 필요가 없네요. 조금 달라지는 거는 경기가 앞으로 나아가는 속도예요. 오른쪽 하늘색 막대기를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의 월평균 상승폭입니다. 회복기, 경제가 저점을 찍고 기준선까지 막 가열차게 회복할 때는 한 달에 경기 선행지수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 0.5 정도씩, 0.4 정도씩 올라가요. 그래서 하루에 한 달에 이렇게 팍팍팍 올라가는데 이게 확장 국면이 되면 이거의 절반, 0.2%포인트씩 한 달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안 좋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리고 이게 뭐가 되게 큰 변화가 있어서 이런 겁니까?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경제에서 보면 약간 자연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경제가 기준선을 뚫고 좋아지기 시작하면 각국 정부들은 부양 강도를 자연스럽게 낮춰요. 지금 지난주에 캐나다에서 우리 금리 올릴 수도 있다, 긴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다른 국가는 그럼 괜찮아? 라는 게 좀 이슈가 되기는 했는데 경제가 안 좋을 때 100 정도 부양을, 재정 부양이든 통화 정책이든 부양을 100 정도 했다면 경제가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하면 부양 강도는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부양 강도가 낮아지면서 경제가 좋아지는 속도가 조금은 둔화된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자생적인 회복에 포커스를 조금 맞춰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거는 속도라는 말씀이 이제 율이잖아요, 율.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통계상의 기저효과 같은 것들도 감안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정말 안 좋았을 때, 예를 들면 작년 1월, 2월 대비했을 때 연간으로 보면 그런 것도 감안된 숫자인가요? 이거는 이제 순환변동치라고 해서 저희가 사이클을 뽑아낸 거기 때문에 지난해랑 상관없이 지금 경제가 오롯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만을 여러 가지 통계기법으로 해서 뽑아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안 좋았건 좋았건. 기저효과는 가만치 않고. 네, 이 숫자는 그냥 나가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경제가 다시 이야기를 돌아가면 경제 속도가 이제 안 좋아지면서 경제가 좋아지면서 부양 강도는 자연스럽게 좀 낮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속도가 낮아지지만 경제 회복 속도가 낮아진다는 건 약간 그럼 안 좋은 건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모멘텀은 확실히 둔화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자생적으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들도 그렇게 하는 거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고 또 경제가 저점에서 기준선으로 올라와서 그 다음으로 뚫고 올라가게 되면은 금리하고 유가가 같이 올라갑니다. 경기가 회복하면 같이 올라가잖아요. 최근에 막 올라가다가 좀 둔화되어서 오히려 저는 경제는 조금 진짜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기도 한데 이런 지표들 비용과 관련된 지표들이 좋아지면서 경기 회복 속도는 눕습니다. 그래서 기저효과뿐 아니라 지금부터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은 약간 숫자에 좀 예민한 분들이시라면은 그냥 그런가? 경제가 이거 코로나도 난리라더니 별로인가? 이거 조금 내가 너무 경제에 대해서는 경제가 다 좋다 그래서 안 보고 있었나? 이게 약간 느낌이 쎄한 걸 받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두 가지. 코로나19 감염자 수 늘었지만 경제에 대해서 고민할 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이 경제가 기준선을 뚫고 올라가면서 확장 국면으로 진입했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아니어도 그냥 내비뒀어도 속도는 약간 누울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라는 것도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국가는 어때요? 회복 국면과 확장 국면에 월평균 상승폭이 줄어드는 국면에서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상승세는 지속돼요. 그러니까 통계적 보통 이렇게 보면 확장 국면에서도 주가의 상승세는 지속되는데 상승률은 회복 국면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만약에 작년을 떠올려 보시면 맞는 거죠. 작년에 저점에서 올라올 때 지수 워낙 많이 떨어지기도 했지만 미국 주가 막 두 배, 한국 주 지수 막 두 배 이렇게 갔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10개월 동안 지수 두 배 하는데 여기서 6천?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것도 약간 자연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최근에도 아까 뉴스 오프닝을 하시면서 최고치인데 이렇게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막 경제가 정면을 보면서 한 달에 몇씩 올라갈 때는 지수의 반응도 그만큼 센 것 같아요. 그게 낙폭화대가 됐건 성장주가 됐건 경기민감이 됐건 되게 다양한 모멘텀으로 갈 수가 있는데 지금부터는 다 이제 회복을 그러니까 위축은 만회했잖아요. 계산이 조금 복잡해지죠. 그럼 이런 게 나타났을 때 이 주식이 갈 수 있냐 저게 갈 수 있냐 경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경제가 이제 기준선까지는 올라왔는데 코로나19가 조만큼인데 경제 계속 갈 수 있어? 저희도 계산이 계속 엑셀 시트만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계산이 복잡해지셔서 아마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수가 최고치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피곤하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릴 부분은 미국의 증세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돈을 풀 때부터 투자를 아주 오래 하신 아니면 경제를 되게 오래 보신 그룹 분들이 앞으로 우리 되게 오랫동안 오랜만에 증세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게 많은 사람의 예상보다도 조금씩 좀 당겨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인세 이야기는 좀 많이 됐었고요. 지난주에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 자본이득세를 우리 올릴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목요일 밤이죠. 목요일 밤에는 주가가 지수들이 다 1%씩 쭉 그것도 이제 인터뷰하고 갑자기 좀 쭉 빠지는 모습을 나타냈다가 금요일에는 미국의 PMI나 이런 것들이 잘 나오면서 뭐 괜찮아 이러면서 이제 지금은 약간 공중에 떠 있는 상황인데 이 증세와 관련된 것들은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저는 정말로 올릴 가능성이 높다. 세금. 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저도 세금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제가 미국의 경제연구소라고 NBER이라는 기관을 했거든요. 여기가 얼마나 유명하냐면 미국의 지금부터 경기 침체입니다. 침체를 나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는 몇 번째 침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를 공식 발표하는 기관이 이 전국 미국 경제연구소 NBER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한국으로 따지면 한국은행이 한국은행이 KDI처럼 굉장히 무게가 실리는 연구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자본이득세 법인세 너무 세금들이 빵빵 나오니까 정신을 좀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 보고서를 쭉 봤더니 지난 1월에 이미 관련된 보고서를 냈더라고요. 냈는데 내용이 뭐냐면 지금까지 미국 기준으로 근로소득이나 임대 및 이자소득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일반소득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매기는 최고세율은 38%예요. 그러니까 못 버는 사람들은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세율이 낮고 고소득자인 경우에는 세율이 높아서 최고세율이 38%인데 다른 것과는 달리 자본이득세 그러니까 주식을 팔아서 100만 원 남기고 200만 원 남기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매겨지는 이 캐피탈 개인텍스의 최고세율은 20%였습니다. 거의 절반밖에 안 됐죠. 주식 투자하시라는 거네. 그렇기도 했고 저도 이게 약간 미국은 역시 투자에 대해서 되게 우호적인 건가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논문을 쭉 읽어보니까 우리도 이제 대주주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이런 법률이 변하면 그 전에 팔았다가 그 또 과세하는 기간이 지나면 샀다가 이런 게 수급상의 되게 중요한 이슈로 꼽히기고 대주주만 높게 과세를 하니까 네. 그래서 그게 수급상의 이슈가 되는데 이게 저도 이 논문을 쭉 읽어보니 되게 우아한 말로 세율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 투자자들이 그러면 세율 올린다. 그럼 팔았다가 이 과세 기간이 끝나면 또 샀다가 이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세율을 올려봤자 거둘 수 있는 세금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탄력적으로 회피할 가능성. 이건 불법이 아니고요. 합법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렇게 이제 세금을 많이 몰려도 실효성이 없다. 그렇다라면 다른 투자하는 사람들까지 좀 해를 볼 수 있으니 다른 것과 달리 최고 세율을 20%로 낮게 유지하자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최근에 아마 이거는 솔직한 이야기입니다만 세금은 거둬야겠고 어디서 우리가 연구 결과가 좀 다른 게 없어? 조금 올려서 다시 거둘 수 있는 게 없어라고 전면 재검토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면 재검토를 하고 연구 같은 기법 같은 것도 더 발전을 하니까요. 그래서 넣어서 보니까 만약에 이 자본이득세 최고 세율을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38%까지 올릴 경우에는 한 10년 동안에 1조 달러 정도도 더 거둘 수 있겠는데라고 추정 결과가 나온 거예요. 매년? 10년 동안에. 10년 동안 1조 달러요? 그런데 이게 얼마 정도 감이 안 오실 것 같은데 이번에 인프라 투자 법안을 하면서 8년 동안에 2.2조 달러 쓴다고 했잖아요. 거기다가 패밀리 이렇게 하면서 한 10년 동안에 한 4조 달러 정도 쓴다고 했는데 이 캐피탈 게이텍스를 올려서 정말로 이 연구 결과대로 1조 달러를 거둘 수 있으면 이 필요한 8년 동안에 쓸 거의 4분지 1을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좀 해볼 만한 거죠. 도움이 될 만한 거고 사실은 저도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어느 분이 되게 유명한지는 정말 저도 되게 유명한 분들만 알거든요. 이 논문을 네 분이 쓰셨던데 한 분이 이름이 좀 낯익어서 봤더니 미국의 전 재무부 장관인 로렌스 서머스. 레리 서머스. 네. 레리 서머스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연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되게 많은 연구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미국은 전 재무부 장관이 참여해서 논문 연구한 결과가 최고 세율을 얘만 미워서 주식만 미워서 더 올리는 게 아니라 다른 것 수준으로 올렸을 경우에 지금까지는 세금을 많이 못 거둘 거라고 생각했는데 미국 정부의 생각이 조금씩 바뀔 만한 근거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미국 주식 투자 많이 하시고 한국은 사실은 자본 이득세가 없는 상황이니까 조금은 그게 뭐지라는 생각들도 하실 수도 있겠고 이게 당장 통과되는 거 아닙니다. 이 세율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결정하면 이렇게 막 기준금리처럼 내렸다 올렸다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논의들을 아주 오래 하겠지만 미국이 정말로 법인세, 소득세, 자본 이득세에서 되게 많은 부분에 세금을 올릴 준비들을 하고 있고 연구 같은 것들은 좀 오래 전부터 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는 지표들이 잘 나오면서 이게 조금은 수면 아래로 다시 내려가는 듯한 흐름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증세와 관련해서는 하루 이틀 뉴스가 나오고 되게 멀었다던데가 아니라 이거는 좀 올릴 수도 있다. 세금들은 전방위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겠다. 나온 얘기가 100만 불 이상 소득자죠? 네. 이게 전체는 아니고요. 미국에서도 고소득자를 한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뭐 그럼 나도 받는 건가? 미국의 모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내는 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되게 다양한 세금들이 올라가겠고 특히 자본이득세 같은 경우에는 다른 법인세나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하는 사람이건 안 하는 사람이건 다 공통된 거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투자하시는 분들만 좀 해당되기 때문에 증시에는 사실 다른 세금보다도 조금 더 민감할 수 있는 주제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씩 마음을 올리는 쪽으로 먹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굉장히 지금 위협감을 느끼긴 하지만 인도를 빼면 생각보다 물론 심각하긴 하지만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다는 게 첫 번째 말씀이셨고. 그다음에 경기 회복은 아주 바닥에서 올라올 때는 굉장히 각도가 가파르나 지금은 그거 기대하는 건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 그리고 거기에 또 안 좋은 거 하나가 미국의 세금 문제가 아마 투자하는 데 투심을 조금 안 좋게 할 가능성은 분명히 좀 있는 것 같다. 네. 너무 꿈보다 해몽이. 아니요. 꿈보다 해몽이 아니라 그냥 줄임말인데요. 증세 이거 하면 언제부터예요 만약에? 이거 이제 약간 흘렸다고 하면 표현이 그렇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워닝을 주는 거잖아요. 공약 같은 데는 다 들어있었고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은 이제 막 이야기가 나와서 얘기들은 막 모여지고 있는데 이 인프라 법안에 관련돼서 통과되려면 우리는 7월까지 하겠다. 미국은 얘기하고 있는데 8월, 9월 정도까지도 밀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마 3분기 정도에 인프라 투자하는 것도 세금을 올리는 것도 아마 3분기의 이슈는 크게 되지 않을까. 3분기. 아, 그러면. 가을이. 이게 뭐 제가 보기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거를 성공시키면 읽어야 안 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예산, 패밀리 복지를 강화하는 예산의 전용도 가능할 뿐더러 사실 양극화가 미국 사회에 굉장히 큰 이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초고소득자의 자본 이득에 대해서 과세를 해서 그걸 패밀리에 쓴다라는 거니까 그런 게 만약에 구현이 된다 그러면 표심에는 굉장히 영향을 주겠죠. 지금은 좀 명분도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인 명분도 좀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세금은 좋아하시는 분이 참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1월에 1.9조 달러를 이제 통과, 부양 법안을 통과시킬 때는 저는 솔직히 속으로 저거 나중에 뒷감당을 우리 어떻게 하나. 네. 그런데 지금은 약간 산수적으로 이만큼 쓸 거고 그거는 여기서 얼추 거둘 거고 이런 플랜이 좀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당장은 안 좋아도 저는 그렇게 나쁘게만 보실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금리 상승은 조금 이런 세원의 확보 측면에서 되면 조금 덜 부담스러워. 그렇죠. 국채를 덜 찍어도 되니까. 국채를 덜 찍어도 되니까. 세금을 걷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김효진 연구위원님과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지금 코인 얘기 시작했냐고 언제. 난리입니다. 지금 코인이 빨리. 네. 여러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 권순 기자와 함께 본격적으로 코인 얘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KB증권의 김효진 연구위원님 월요일 아침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 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항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한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